일단은 23년 1월달 우대플랜 가위반도가 혜택이 특약명으로 됐는데요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약이 여러가지가 나왔다 따봉플랜 무슨 플랜 나왔는데 그거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자 24년 1월달 유 선택이 아닌 필수 새해에 수술 치료비 모험 하나씩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필요한 수술비 모험이 이제 D생명에도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인 가장 많이 하는 3명 중 1명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하는게 백내장이죠 그리고 주요 수술 평균 수술이 390만원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하는게 의료기술 수술비죠 꼼꼼히 넓은 보장 그 다음에 엔대수술비도 엔대수술비는 손해보험만 있는데 생명보험 도양도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부담도 빈틈없이 그래서 이런 비급여 부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종수수비 수술 방식에 따라 차등에서 지급이 되구요 질병수수비 질병수수비도 100만원까지 네 질병수수비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가입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백내장 260만원 편도 260만원 담석증 650만원 인공관절 780만원 요렇게 보장이 되구요 다빈치 로봇수술 3200만원 회전근계 280만원 디스크 550만원 와 대장 용중도 280만원까지 와 진짜 파워풀하네요 손목터널도 380만원 치액 60만원 자궁 하이프도 100만원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필요한 수술 치료보험금이에요 일단은 상품 내용은 2,3호 그래서 2,3호로 간편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 만기는 80세나 90세 종신 납입기간이 있겠구요 가입 나이는 15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최소 보험료 3만원에 가입이 된다 자 누구나 필요한 수술비보험은요 수술보장을 통해 빈틈 먹고 든든한 수술비보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 치료 전문 여러가지에 대해서 고액 수술비를 보장을 받을 수 있구요 빈틈없는 수술비보장 수술담보 타사합산도 안몬다는 겁니다 오우 수술비를 타사 누적을 안몬대요 이게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가입은 언제나 지급님 라이나에서도 백내자 지급인데 동양연도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폭넓은 시술담보를 통해 차별을 안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S화재나 아니면은 H생명 가입하고 누적 없는 L사생명 그리고 DY생명 그 다음에 1월달 출시가 되는 S생명 이렇게 가입하시면 누적 없이 질병수술비 제가 봤을 때 한 4-500만원 질병수술비 가입이 될 것 같은데요 질병수술비 한 4-500만원 플랜 1월달 제가 공부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술의 정의에 제외되는 흡입천자 신결차단술 광범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게 큰 장점이다 네 그리고 어깨 최고수준의 치료여정 수술 전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게 가장 큰 잔점이구요 뭐 검사비부터 치료 전반에 수술 및 시술 입원 간병 여러가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자 어 소외감을 포함한 암뇌혈과 허혈성 수술지도 한번에 수술 납입 면제까지 되구요 고령자 유병자를 위해서 간편 보험도 671개가 가입이 어 예외질환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겁니다 자 어 수술 치료 보장 빈틈없이 든든하게 질병수술비가 100만원까지 어우 좋네요 누적없이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최대 200만원 야 질병수술비는 100만원 상급종합병원시 200만원 예 어 이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네요 네 그리고 밑에 1호종 질병수술비 1호종 수술비가 1종 40에서부터 200만원까지 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질병 1종부터 40에서 2000만원까지 어 지와이 생명 수술비보험 매우 좋네요 그리고 엔대수술비도 질병 5종 수술 3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치액 치주의란도 보장이 되구요 요실금 수술 으로 요실금 엔 39.3 39.4 R32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게 매우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 소외감 뇌혈감 허율성도 한번만 수술해도 주기약 특약 납입면제도 되고 기본 수술도 300만원 보장이 되고 병원 수술방법에 따라 최대 4800만원까지 누적을 안보기 때문에 일단 12월달에 라인하나 홍국생명 가입하신 분들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삼성생명도 가능하구요 삼성보다는 동양생명이 종수술비비나 아니면 질병수술비 한도가 높기 때문에 누적 안보고 가입하셔도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거죠 백내장수술 410만원 충동증 410만원 대장용종 410만원 충수염 450만원 디스크 975만원 담석진도 처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가입을 하셔도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비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과 재해 질병수술비 100만원 상급종합병원까지 합치면 200만원 재해까지도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구요 종수술비 그리고 일종의 40만원 괜찮아요 엔드의 질병수술비까지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다양한 특약 수술비까지 이런 특약은 설계하면서 다른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선택특약이기 때문에 본인 입맛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어떤 상황에도 도양생명과 함께 대비하세요 대장용종하고 괴양사 대장음으로 복부 CT하고 대장암 발생시 수술하고 그리고 장 청공 인공 항몽 조성술까지 그래서 질병수술비 CT MRI 특약 질병수술비 특정 급여 인공 인공루 형성 수술 특약 여기까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구요 뭐 과다 음주 했을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에서 급여 CT MRI 검사비 그리고 간농량 수술 흡입해서 흡입천자가 원래 안되잖아요 특정 급여 시술 보장특약 간 병면 확대되서 간 절제 질병수술비에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급성신근경색 뇌혈관 진단비 혈중종의 뇌경색증 그 치료가 늦어져 카테터 제거술 했을 때 특정 급여 혈중제거 치료비 후유증으로 인해서 급여 뇌정의적 방사선 치료비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자전거 타다가 안면부 찢어져서 창산봉합술에도 급여 창산봉합술 특약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거 외에도 저 보호망이 여기 나와있는 대로 뭐 다중 교통사고 발생해서 다발성 장기 송상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보장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그 외에도 CT MRI 검사 후에 수술 중에 급여 CT 검사도 하는 경우 있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게 매우 큰 장점이구요 네 그리고 에크모 치료 특정 급여중 중증 치료 이런거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저 보호망이 여기 보시면 지금 URL에 올려드렸어요 지금 그 15개 회사 생명보험사 해드릴건데요 엊그저께 그 흥구 3명이랑 삼성 3명은 올려드렸기 때문에 흥구 삼성 3명 원하신 분들은 여기 URL에 클릭해서 누르시면 흥구 3명 그 다음에 삼성 3명은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동양 3명 처음에 한화 3명 이어서 동양 3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천사보험이군요 맞아요 수호천사니까요 네 자 1월에 일반 우대 무한도전 플랜 최대 가입이에요 무한 플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양이 1월달 작정하고 정말 상품을 좋게 받는 것 같아요 질병수수비틱약 네 50만원 이하는 그 위에도 50만원 네 그리고 무한은 60세 이하 100만원 61세는 5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상급종합병원은 200만원이래요 재수수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한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재해도 100만원 똑같고 상급종합병원 이번 시에도 5만원인데 10만원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이 지금 삼성화재가 60만원 이번 달에 1월달 한도가 올라가죠 질병수수비도 1종 40 2종 30 이렇게도 한도가 올라가는 편인데 와 1월달부터 1종 40 2종 40 2종이 좀 올라가면 좋을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1종과 2종 40이 똑같고 3,4,5종은 뭐 D사랑 거의 비슷하구요 요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네 고 고고 어 따봉플랜 따봉플랜은 뭐 질병수수비는 따봉플랜 있는데 거의 100만원 거의 똑같구요 1종 이거 똑같고 엔대수수비 따봉플랜이나 무한플랜 이렇게도 좋네요 어디가 200만원인가요 윤건희님 네 저기 어 동양생명입니다 엔대 따봉플랜도 매우 좋네요 네 그리고 무한 무한보전 네 윤건희님 갑자기 들어와서 60으로 올라요 60으로 오르는건 아니구요 일단 누적 안보는 삼성도 160되고 동양생명도 200까지 된다 네 상급종합병원시에 그 무한플랜이나 따봉플랜 해도요 질병수수비 네 질병수수비가 100만원이고 상급은 200만원이고 재수수비도 200만원 근데 따봉플랜 보다 따봉플랜은 여기 보시면 종이나 엔대수수비 이게 좀 좋아지구요 무한플랜은 질병수수비 요런게 좀 좋아지네요 네 서로 뭐 교차해서 가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특화 남성특화 그래서 수수비는 요런식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여성분들을 위한 요실금 인공관절치환술 작은 근종 다빈치 로봇 네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 돈 떼먹는 동양 윤거인님 윤거인님 동양에서 보험금 못받아가지고 갑자기 동양에 대해 좀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도 여기 보시면 당연히 한도를 많이 넣게 되면 보험료가 좀 비싸지겠죠 하지만 40대 50대는 거의 4만원대 여성 간편은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건발건으로 설계해서 보내드리면 되니까 예 설계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여기 보시면 뭐 깨알같은 글씨가 해도 머리 아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 암통원비 어우 암통원비 높네요 그래서 통원비도 역시 동양생명 여기 보시면 암통원비가 70만원 롯데 여기도 70만원인가 70인가 60인가 갑자기 까먹었네 72만원인가 70만원인가 하여튼 롯데도 그런 것 같아요 롯데랑 그 다음에 동양생명이랑 어우 좋네요 둘 다 그냥 70만원 네 둘 다 말기에 엘사는 누적을 보는데 여기 동양생명은 70만원 누적을 안 본다고 하면 140만원 정말 대박이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내열간도 통원시 72만원 허위성도 통원시 72만원 요즘에는 2번보다 통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원시 이렇게 해서 70만원 72만원 이렇게 받아도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통원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통원비 많이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고고플랜 고혈압 고지혈 뭐 주요 원인을 시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암이랑 내열간 심혈간 일반 심사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어? 와 내열간 심혈간 우리가 고혈압 고혈압 있으면 암은 일반형으로 되는데 내열간 심혈간은 우리가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했어요 유병자보험 근데 유병자보험 가입 안해도 내열간 심혈간 일단은 어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대요 고혈압 있어도 고혈압 와우 고혈압 고지혈 있으면 웬만하면 유병자보험으로 355나 아니면은 345 아니면은 335로 가입했는데요 와 대박이네요 그냥 유병자보험 고혈압 고지혈 있어도 표준형으로 인수가 된다 그러면 그냥 동양인 짝이네요 우리 윤건희님 죄송해요 동양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만보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이죠 여기 보시면 뭐 고급플랜 고급플레이나 777 통원플랜 요런 걸로 하시면은 일단은 내열간 내열간 통원 통원비 허혈성 이게 넣으셔도 되구요 네 넣으셔도 되구요 나머지 내열간 진단비 내열간 진단비도 2천 허혈성도 2천 요렇게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고급플랜으로 가입하시면 이제부터 고혈압 고지혈 있는 사람들 비싼 유병자보험 가입하지 마시구요 이 표준형 동양생명으로 고고 플랜으로 2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 지금 같이 보고 계신 구독자 시청자 계약자 동주업기 일하시는 설계사분들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열간 허혈성 2번 특약과 통원플랜도 같이 넣으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777 플랜이죠 777 플랜은 암 내열간 허혈성 70만원 72만원 72만원 777 플랜이에요 요렇게 넣으셔도 일단은 좋으실 것 같구요 고고 플랜으로 넣으셔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내열간 허혈성 통원비 네 통원비 가입을 하시고 내열간 허혈성도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그래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고요라 고지역 우리나라에 지금 1300만명 근데 그전에는 거의 유병자 간편공원 많이 가입했는데 표준형으로 고고 플랜으로 해서 암뇌심 2천까지 고고 플랜으로 표준형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거 이게 넣어도 30대 거의 뭐 4만원대 그리고 40대 50대도 5만원에서 6만원대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니까 요렇게 준비하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최대 판매 암치료 보장 플랜이에요 23년 7월달에 정말 많이 가입을 했어요 네 많이 가입을 했구요 또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그래서 정말 통원비 암뇌심 70만원까지는 정말 동향이 좋고 그리고 고혈압 고절도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암통원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그 다음에 표적 나머지 다 넣어도 보험료가 하 이거 진짜 이거 보험료가 이거 네 우리 설계사분들 A4 처에서 A4값도 안나오겠네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네 그래서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뭐 205도 있죠 두달만 보고 입원수술 안보고 5년이내에 안만 보고 215에서 255 요렇게 해서 고지에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동향생명 많은 사람들 좀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종신보험의 명가 동향생명이죠 알뜰한 플러스 종신보험도 황금률이 매우 높아요 네 그래서 어 여기서 보면 스테디셀러 7년 평균 납입하고 가입금액 무관하고 7년 납입하고 10년 황금률이 130% 와 그전에 130%는 우리가 한화 그 다음에 푸본 밖에 없었거든요 푸본 푸본 마우스로 쓰다보니까 글씨가 개판입니다 근데 아까 봤던 한화 그 다음에 동향생명 예 이렇게 해서 하시면 7년 납입하고 10년 시점에서 무려 130% 와 130% 그냥 대박이네요 130% 네 1억을 넣으면 30만원 3천만원이 이자한 뜻이에요 3천만원 이자 이런 저축보험이 어디 있어요 종신보험인데 저축 황금률 높은 정말 이런 보험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7년 납 체감형 어? 가입금에 무관하게 7년 납입하고 10년 시점에서 132% 와 이거는 지금 12월달에 가입하는 733 한화생명 혹은 푸본생명 여기는 130%인데 7년 납입하고 10년 시점에서 132%는 역대급이에요 그냥 도양생명 야 니가 짱해나 니가 짱 먹어 그냥 132%면 도양생명이 가장 높다는거 와 도양생명이 132% 제일 높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년 평균 7년 시점에서 99% 10년 시점에서 132% 130% 그 다음에 7년 체감형 은 132%까지 132% 네 그냥 132% 가장 높다는거 알고 계시면 될거 같아요 7년 납입하고 10년 되면 무조건 어디다 동양 오리온 초코파이 우리 도양생명이다 요렇게 기억만 하시면 되요 무조건 저축보험은 종신보험 당기납은 무조건 도양생명이다 요렇게 하시면 그냥 게임 끝 12월달 11월달 130% 125%짜리 가입하신 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철회하시고 도양생명을 다시 하세요 132% 132% 이 2%가 이자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네 이렇게 하시면 될거 같아요 네 그리고 간편 병력 있는 사람들도 이거는 보장성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근데 보시면은 129% 131%까지 유병자본도 131%가 일반 표준형 130% 125% 보단 훨씬 더 황금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해지하면 무조건 나오는거에요 이거는 어 우리 윤건희님 높은데 돈 안준다 그거는 보장 다쳤을 예 보험금이나 지금 실계가 있어서 그런거구요 이거는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에요 그래서 때려죽어도 줄 수 밖에 없는거죠 이거 안주면은 나중에 정말 엄청난 민원감입니다 민원감 자 유알뜰함 플러스 7년 납입하고 7년 납입하고 완납시에 99.99%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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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에서 130% 정말 좋네요 이건 저도 한번 가입해야겠어요 130% 132% 있죠 요거 요거는 저도 한번 가입을 저도 저축하려고 했는데 이거 132%짜리 한번 가입을 해야되겠어요 132%짜리 너무 좋네요 132%짜리 한달에 이거 100만원만 해도 얼마에요 어우 너무 좋아요 네 자 7년 납입하면 99% 근데 7년에 가입하고 해자면 별 메리트가 없죠 10년 시점에서 130%이기 때문에 해양환급유리 이렇게 해서 가입하면 매우 좋습니다 룸이 사랑해니 7년 유지가 맞아요 7년 유지가 힘들죠 근데 퀄리티 졸라매면 30% 이자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요금액 1년짜리 1억짜리가 필요하다 1억 1억짜리가 필요하면 네 1억짜리가 필요하면 94만6천원 납입하면 돼요 그러면은 7년 시점에서 7년 시점에서 7.900만원 7.900만원 그래서 7.900만원인데 7년 완납 시점에서 해지하면 99% 거의 원금 밖에 안되요 근데 3년 거치해둬요 일단 3년 3년 거치해두면 무려 1억이 돼요 1억 그러면은 거의 2천몇백이 이자된 생명입니다 이자 그래서 94만원을 84개여 7년이니까 84개여 납입하면 1억이 된다 오우 1억 매우 좋네요 매우 좋아 네 1억 1억이 된다 94만원 자 반대로 이거는 10억 모으게 해볼까요 10억 10억이면 940만원 940만원 납입하면 돼요 우리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940만원 납입하면 7년만 납입하면 10억이 돼요 10억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어우 매우 좋네요 이거 저는 1월달에 무조건 가입합니다 저 가입하고 제가 청약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축보험으로 정말 대박이다 미친 대박 네 그리고 여전히 피범자 교체가 가능해요 세대 마케팅 예전에는 우리가 계약자랑 수입자는 어 교체가 되고 피범자는 솔직히 교체가 안되잖아요 피범자가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교체가 피범자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렇게 알고 계셔도 매우 매우 좋다 네 그래서 뭐 피범자가 변경이 가능하다 네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 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내용 얘기할게 너무 많아서 모바일도 당연히 서명 가능하고 뭐 나머지 다 된다 이건 뭐 시스템 상이니까 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그 오 예 ude 으 으 으 rappers 으 으 으 으